모닝 체크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진은요. 어제 있었던, 어제 거르소에 있었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밸류업 펀드 조성 협약심이 ETF 출시 업계 간담회인데요. 예고됐던 대로 밸류업 ETF 상품이 이번 달, 다음 주죠. 11월 4일 날 상장이 됩니다. 상장하는 종목들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다음 피로 좀 가보면요. 총 12종의 ETF, 밸류업 ETF 상품이 출시가 됩니다. 패시브,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패시브 상품이 9종.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가 지수 추종을 하긴 하지만 펀드 매니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이 액티브형 상품이 3개의 종목이 상장을 하고. 그다음에 이제 ETN 상품도 상장 조건에서 한 종이 상장이 됩니다. 그래서 총 밸류업 관련돼서 12개의 ETF와 1개의 ETN도 13개의 종목이 상장이 좀 되는데요. 총 상장 규모가 한 5천억 정도 조금 넘습니다. 이 정도를 일단 시작을 하고.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게 처음 시작하는 출발 단계인 거고. 여기에 이제 투자자들께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 규모는 앞으로 훨씬 더 커질 수 있다. 이렇게 지금 보면 되는 거고요. 상품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패시브형 상품 9종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9종 다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. 대표적인 3개 회사 거 가장 큰 3개 회사 걸 보면 신탁 원본 기준으로 봤을 때 미래세스 제일 크고 그다음에 삼성 자산 운영 이렇게 되는데요. 이게 이제 9개 패시브형 상품이 또 똑같은 밸류업 지수를 추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가장 수수료가 저렴한 상품 그다음에 가장 일단 덩치가 큰 상품을 중심으로 이제 아무래도 투자자들께서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. 그런 상품이 이제 미래세스나 삼성 자산 운영 쪽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미래세스 자산 운영의 수탁 수수료가 0.008% 가장 낮죠. 그다음에 이제 삼성 자산 운영 그거보다 좀 높고요. KB 자산 운영도 0.08%로 좀 같긴 한데 규모가 좀 작은 편이고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면서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액티브형도 한번 볼까요? 타임 폴리오 자산 운영 삼성 액티브 자산 운영 트러스톤 자산 운영 세 군데서 나오고 규모들은 사실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삼성 액티브가 300억으로 제일 크고 나머지는 신탁 원본은 그렇게 100억 전후 정도밖에 안 되고.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총 보수 때문에 수수료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. 역시 수수료가 훨씬 세죠. 0.008%가 이제 앞서 패시브형의 가장 낮은 수수료였는데 액티브형 같은 경우는 0.8% 정도니까 거의 뭐 100배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. 그만큼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품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ETF 상품들이 있다 좀 말씀을 드렸고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 기업형 밸류업 펀드 이게 이제 또 나옵니다. 이게 한 2천억 정도로 조성이 될 것 같은데요. 규모가 2천억이면 너무 작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왜냐하면 ETF 상품 같은 경우는 결국은 신탁 원본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5천억 정도로 13개 상품이 5천억 정도밖에 안 돼도 결국은 이 상품에 돈이 두르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건데 펀드라는 건 결국 처음에 만들어져서 얼마나 시장에 돈이 두르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기업 밸류업 펀드의 규모가 2천억이라는 거는 조금 작은 게 아니냐 적어도 조 단위 정도는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향후에 뭔가 좀 더 보완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이제 관건은 역시 이런 밸류업 정책이 이런 밸류업 ETF 상품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이제 진짜 성과를 낼 것이냐 여부인데 시장에서는 긍정론, 부정론 역시 다 나옵니다. 긍정론은 특히 퇴직 연금 쪽으로 굉장히 적절한 상품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. 반면에 부정론은 기존의 밸류업 지수 자체가 워낙 여전히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닥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의 상당수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게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. 따져보면 또 역으로 생각하면 밸류업 지수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서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도 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요. 이제 좀 결론을 내보면요. 차트 하나 볼 게 있습니다.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차트는 1950년부터 2016년까지 S&P500, 70년간 S&P500 지수의 흐름입니다. 바닥 쭉 가다가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급등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. 그 다음 차트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. 역시 마찬가지 S&P500인데 201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S&P500의 모습입니다. 역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. 그러니까 S&P500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딴 건 아니고요. 결국 S&P500이라는 걸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주요 500대 기업을 가지고 지수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. 저렇게 지난 70년간 그다음에 최근 20년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지금도 뭐 계속 좋죠. 얼마 전까지도 연중 최고치 또는 사상 최고치 계속 병신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. 어찌 보면 이런 어떤 지수의 흐름이 결국 장기 투자에 대한 믿음이 반영이 돼 있는 거고 이런 지수의 흐름이 계속 나타나는 게 있을 때 우리도 마음을 좀 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. 결국 이 그림이 바로 향후에 10년, 20년, 30년 뒤에 우리 벨리업 지수가 가야 될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S&P 지수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. 여러 가지 우욕조리도 있고 시간도 걸릴 겁니다만 결국은 우리 벨리업 지수도 한국 시장도 결국 이렇게 가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.